저희들은 열대야와 폭염은 피하지만 나만과 모기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 모기야. 자, 혹석이 수직의 풍, 구부동선의 20장 잡재를 폭포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은 비우실 때 잘 잡으면 되는 겁니까? 저 농부대 보고 있어요? 네. 저 농부 콕트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롱슛을 통해서 꼬리를 시키면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원래 거리 안 돼요. 몇 번의 기회예요? 아니, 뭐 여러분들 하실 때까지 성공하실 때까지. 어디서요? 아니, 100번을 시키면 1,000번을 시키면 한 번만 꼬리를 시키면. 네. 시내치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아, 모기가 한 번만 찌서. 아, 그런데 만약에 제가 농구 슈스터로에서 꼬리를 시켰어요. 네. 그런데 다른 팀원들이 가기 싫으면 저 혼자 가면 되는 거예요? 아, 무조건 다 같이 가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여기서 자고 싶으면 그냥 게임 없이 잠을 자라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너무 싫어. 어, 내가 힘들어가지고. 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해? 어떻게 해? 내가 볼 때는 자전지는 입장에서 내가 볼 땐 목을 풀었는데. 풀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시죠? 잠깐만요. 이거 너무한데. 잠깐만 한 번만 생각할 동안만 뿌리는 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안 된대? 왜 손도 아니고. 아니, 왜? 왜 이걸 안 해줘? 아니, 왜 갑자기 벗어본지? 어, 지금 비 오니까 이거 다 들어왔다는 거냐고. 장난 아니에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맛있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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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너무 많이 와요. 저기 넣기가 어려워요, 야. 어려워요. 어? 어? 나 알았어요. 나 알았어요. 감 잡았어. 금방이에요. 아, 이거 안 들어갔다. 아아! 아아! 좋아, 좋아. 저 꼴대 뒷부분을. 잘 봤습니다, 형. 잘 봤습니다, 형. 가야 안 된다니까. 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게. 형, 시간이 오래 걸려서 더 안 들어가요. 저 꼴대를 살짝 넘긴다고. 냈다! 형님 그 암은 진짜 최고래요 형님. 이번엔 끝내보세요? 끝내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농구 연습 많이 했었거든요. 연예 농구단에 다 했었거든요. 짧아. 넌 한 3000년 해야 되겠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아! 야! 방영! 썩소. 사이트 패스! 사이트 패스! 사이트 패스! 썩소, 썩소. 이게 또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 유성. 그러니까 계속 보면.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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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노래 불러주신 거 같아요. 혼자 가. 혼자 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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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ed. 하하하. 괜찮아? 괜찮아여? 니가 의도한 거만 치고 있습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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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우와! 야 어떻게 집어 던지는데 들어가야지, 거기. hi. 오! 우와! 어!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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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아니야 아니야 천국. 안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아니 아니 전 찍은 것도 밟았는데요. 그러니까 아유 이 씨 손이 썩었다니 아유 이 씨 손이 썩었다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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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간다 한 번만 치는 거면 내 마음이 나쁘지 않다니까 이야 말씀하신데 이렇게 비가 오네 아 대박 이래서 그냥 아침에 오겠지 안 들어갔어? 형 기다려 감았어 감았어 머리 이 생겨 오 형 들 것 같아 들 것 같아 슬기야 계속해 너발 계속해 라인 바로 맞다 오케이 오! 오! 아우! 아우! 마지막 마지막 빨리 버프 아우! 아우!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오이형! 대번 안에 느껴요, 대번 안에. 아, 괜찮아. 계속 나와, 나와, 괜찮아. 아 이거 보기 harder. 광객!광객,광객,광객,광객! 광객,광객! 축하니 골의 골의 OnePlus 축하니 골의 알았어 되네 이셉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구슬아. 구슬아. 제발 불려구다. 구슬아. 구슬이가 그리구 없이 이별 구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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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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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못 쓰기 싫어요. 용도 못 쓰기 싫어요. 용도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야 이거 끝까지. 오케이 알았어. 감독님 아동학대 아동학대. 이거 계속해야지. 이거 잡으면 됐다. 두 개만 내려면 되는데 이거. 얘들아 박스 지고. 일렬로다 잠시만. 유구만 내놓자고 그러니까. 얘들아 이것도 다 협동이다. 신경을 주기 위해서 두 자리 이기고. 너무 많다. 공연 잘京. 오늘 새벽에 가사. 공연 잘지 마는 수동. 공연 잘지 마는 수동. 공연 잘지 마는 수동. 공연 잘지 마는 수동. 나머지 세 분은. 경북 의성이 마늘을 명화했습니까? 네. 마늘 까는 작업들은 저는. 마늘까지. 문 진짜 늦게 닿는다. 진짜 바늘 깔습니다. 근데요 호동 형이 아침에 안 일어나주면 아무도 못 낳아요. 주름이 안 먹으면 안 나고 그걸 생각해 주셔야죠. 최악이고 저는 마늘 깔고 바로 드라마 현장이었습니다. 눈 매워가지고 마늘 냄새 풍기, 마늘 냄새 풍기. 반 더 주택. 아. 정민아. 네. 바꾼 깼어? 아니야. 또 깼어? 알겠어. 이 녀석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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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눈 막 5초에 트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꼭 마시다가 먹어.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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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이 아파라. 아이 아파라. 아이 아파라.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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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봤지? 봤지? 지원이 형 봤지? 진짜 대단하다 고무씨 이거 뭐예요? 고무씨 안 돼! 이 노래가 너무 싫어서 노래라도 부르면 조금을 다칠 것만 같아 오늘은 혼자서 왔죠 괜찮아요 내 눈물은 신경 쓰지 말아요 그 사람은 날 많이 사랑했었는데 바보처럼 내가 못나 부족해서 그 맘 이제 알아서 어떻게 신는 거야? 참 예쁘게 생겼다 그치? 그치? 어떻게까지 하는 거야? 엄청난 걸 먹여주시네 가든이야 가든이요? 응 가든이면 진짜 맛있는데 고기 구워 먹나 그럼? 아침 9시에 형 돼지갈비 먹고 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아 진짜 이런 거 아침에 이거 안 좋아 아침만 막 갑자기 뛰고 하는 거 있잖아 나 박수 다 열다 심장마저 올 뻔 했다니까 빨리 보고 마음이 준비도 안 됐는데 왜 고매 디오 아이가 뭐 아침 마음부터 되지 뭐 뭐 일해도 되지 우리가 누구 고매 디오 아이가? 고매 디오 아이가? 난 뭔데? 이 시나발이 아이가 주문은 그럼 저희가 뭐 원하는 거 다 시키면 되나요? 저희도 오시면 바로 축하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시스템 좋아해요 근데 이거 화질 HD인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나? YB잖아요 근데 피부는 오비랑 YB잖아요 괜찮아요 나왔다 아니 감사합니다 앗 뜨거 와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요거요 삼계탕요 삼계탕? 맛있는 삼계탕 야 어머니 진짜 승기랑 저랑 야 나도 맞아 야 양이 틀려 승기한테 많이 드세요 하면서 이쪽으로 딱 주는데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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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저 목만 있어 목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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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마늘이 굉장히 흥미하거든요 의성이 장사들이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늘이 또 극랑의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그 씨름을 하다보면 의성 출신 장사들과 사파라 장사들과 힘이 털려요 아 의성 출신에 힘이 세요 의성이요? 네 힘이 남달랐어요 네 뭔가 그 엄청난 장사의 기질은 기질은 네 그리고 숨이 막히면서 또 기술이 굉장히 좋았어요 의성 장사들이 뭐 힘이 세고 기술 좋고 숨이 막히는 그런 엄청난 파워로 갖고 있는 사람을 이겼어요? 다 강호동이 마을 가는 전혀 살가 없는 강호동이 야 우선 콩나물에 넣어서 이거 내가 개발해 양념 여기에 찍어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몽이 형한테도 좀 가까이 지시잖아요 김혜가 너무 먼데 몽이 형한테 또 여 있네요 양념 잘 여행하고 몽이 형 많이 드세요 저는 이거 사 드세요 맛있다 네 김치 사 드셔보세요 맛있다 네 김치 사 드셔보세요 네 김치 사 드셔보세요 섭섭해 우리 직원이 형 보고 싶어 싸 가고 싶어도 내 건 별로 없네 김치 안 내면 돼? 우리가 이제 우주광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이 IT 기술을 뛰어넣고 이제 우주광국이 돼야 된단 말이야 우주선이 뭐야? 우주선이 형아 우주선? 우주가 뭐야? 김치 형 딸? 스페이스 잠깐 해봐 스페이스 그 다음에 우주선 우주는 뭐야? 어? 스페이스 라인 스페이스 라인 아 스페이스 라인 아 아 아 정말 대단하다 그냥 IT가 뭐 약자야?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인터내셔널 텔레콤? 내가 하나 가르쳐게 인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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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메이션은 뭐니? 트랙 인포메이션이 뭐야? 안내용 아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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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막아야겠다 스페이스 라인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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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여름에 이 마늘이 더 좋은게 마늘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원기 회복에 가장 좋은 음식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모든 보양식에 마늘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마늘 액기스 그런것도 괜찮아요 야 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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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액기스 끝났다 여기로 어른 계시잖아요. 네. 여기 90로요. 예, 안녕하세요. KBS 1박 2일에서 왔습니다. 할머니, 강호동 모르세요? 강호동. 호동이 형. 텔레비전 잘 나왔어요. 여기 마을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여기 마을에서 얼마 동안 사셨어요? 17에서 시집 와가지고. 90... 지금 연세가... 90... 10... 그러니까 뭐 80년 가까이 여기 사신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친구분이십니까? 언니지 어떻게 친구가 돼요. 언니라고 부르세요? 형님. 형님이라고 부르세요? 형님. 형님. 언니라고 안 하고요? 언니라고 안 가죠. 형님이라고 하지. 처자가 언니라고 하고 동호하지. 맞습니까? 저 이거 참 어린다. 경부 의성 마늘 많이 먹으면 건강하고 오래 삽니까? 몰라요. 산에 물이 좋아해서 산에 물 좋으면 많이 먹는데 너무 오래 살아 살이구만. 아, 산에? 산에서 노는 말로 물을 많이 드시면 여기가 그만큼 물이 좋다는 거네요? 아... 아니 소도 막 마늘 입고 오니까 소 외양간 냄새가 안 나네. 소야. 소야? 소? 소 형 돼지다 돼지? 소는 돼지 부수하면 안 된대? 부수한다고? 돼지 싼다고? 돼지 풀뻔 지방살인데 나는? 돼지 부수하지 마라? 억, 억, 억! 다 먹으러 가. 고마 undertaking. 서비스, 우선으로 허락! 참아, 내담. 그래, 우선의 코인에wi 하는 편. 아, 그량의 trust, 우선으로 허락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량의 접근이 매우 모델이 일어날 거 같아요. 네... 보다 가야 될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최희야 metal도 감사하지? 고맙습니다. 네, 제이들 감사하지?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 화면이 마늘 한 번도 안 까맣거든예? 예. 요리, 요리, 요리. 아 마늘을 솟아 안 되게끔? 예. 요리, 요리 까맣게.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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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봐봐, 예뻐 빠지네.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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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마늘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아아... 새끼에 안 봐. 빛깔이 너무너무 곱고. 안 좋아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형님이 아까 저 위에 계신 분 맞지? 예. 제일 인생 많으신 분이고? 네. 그라고요? 여기서는 내가 제일 형님. 어? 피부가 제일 어려보이시는데예? 나 제일 막내인 줄 알았어요. 내가요? 예. 내가 제일 형님이시고. 아 제일 나는 피부가 좋으셔가지고 제일 어리신 분인 줄 알았어요, 저런예? 예, 그래서 나는 마늘이죠. 그래예? 마늘을 많이 드셔가지고? 마늘도 많이 먹고 금성산에 산삼 썩은 물을 많이 먹거든요. 산삼 아껏 대로 물을. 예. 이렇게 젊어지자니까. 내 안주로 내가 200년 살 자신 있다. 예, 형님. 200년 사셔야죠, 형님. 예, 형님. 예전에 저 어릴 때 덥다고 막 수선을 뜨고 짜증을 내면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라 막.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봐 하나도 안 덥다. 예, 그런 얘기 하셨죠. 그때 저희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보니까 덥다고 짜증내고 덥다고 투덜대면 더위가 귀신같이 더 알고 달라붙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덥고 짜증이 나더라도 조금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1박 2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쌀만 돼지고기는 뜨거운 노를 들어야지 않는다. 아무리 더우도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그 추위와 더위를 헤쳐나올 수 있는 정신력을 확보했다. 이런 생각에 큰 자살을 얻었다. 폭승이 실식에 불은 성공리에 끝을 맺었다라는 자자팀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산 마늘 향과 구수한 사람 냄새가 동시에 풍기는 곳. 여름의 푸름이 일어라 소짓하는 경북. 이상으로 놀라오세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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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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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